안녕하세요 굿모닝 총각들 김요한 실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추천해드릴 차량은 올류카니발입니다. 저희 매장에 350대 정도의 매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700만원대 차량만 골라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매장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차량입니다. 9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이구요. 가격은 1760만원, 16년식 78000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11월 6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저희는 새로 들어온 차량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좋은 차량만 저희가 골라드릴게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매연은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율도 전혀 없습니다. 터치 시동 스마트키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있구요. 듀얼 선 루프 있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있구요. 자, 이 차량 너무 좋죠? 1760만원에 78000키로입니다. 자,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이 차량은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구요. 가격은 1790만원, 18년식 13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 11월 1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자, 성능 점검 보시면 엉도 변경 이력 없구요. 매연은 7% 정도 핸더, 라디에이터, 교환이 있구요. 인사이드 패널, 판금이 있습니다. 미세누율은 전혀 없구요. 터치 시동, 스마트키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있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시트.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구요. 헬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듀얼 썬루프. 자, 이 차량도 너무 괜찮네요. 1790만원에 13만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9인승 디젤 노블레스 등급이구요. 가격은 1749만원, 16년식 11만 7000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 10월 25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통능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이 없구요. 매연은 5%정도.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율도 전혀 없습니다. 시트 색상은 베이지 색상, 터치시동 스마트키 있구요. 키 두개 있고, 통풍시트, 열선 시트 있구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까지, 듀얼 썬너프 있구요. 자, 이 정도면 풀옵션이죠. 가격은 1749만원, 16년식 11만키로입니다. 자, 이 차량도 너무 좋네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구인승 디젤, 노블레스 등급이구요. 가격은 1750만원, 17년식 12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10월 23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매연은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터치 시동 스마트키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구요. 핸들 열선 됩니다. 자, 전동 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구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있구요. 이 차량은 천장에 TV도 달려있는 차량이네요. 전동 트렁크, 자, 이 차량도 너무 좋네요. 특히 이 TV가 있다는 점, 가격은 1750만원, 주행거리 12만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무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구요. 가격은 1759만원, 18년식 주행거리 15만키로입니다. 자, 색상은 검정색이구요. 이 차량은 10월 23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병력이력 없구요. 레이어는 5% 정도. 프론트엔더, 도어, 한쪽씩 단순교환 있네요. 미세누도 전혀 없구요. 자, 이 차량도 시트가 베이지 컬러, 터치 시동 스마트키 있구요. 키 두개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구요. 핸들 열선 되구요. 전동 시트 있구요. 자, 메모리 시트 있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후축방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있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까지. 듀얼 썬너프도 있네요. 이 차량도 풀옵션이죠. 가격은 1759만원, 주행거리 15만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9인승 디젤, 노블레스 등급이구요. 가격은 1730만원, 연식은 16년식, 주행거리 7만키로입니다. 진주색이고, 10월 19일에, 이 때엔 차량이네요. 용도 변경이력이 없구요. 도어, 필러패널, 교환이 있습니다. 미세노유도 없구요. 전동 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구요. 핸들 열선 대고, 내비게이션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있구요. 전동 트렁크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오톤 슬라이딩 도어, 천장 TV까지 있네요. 듀얼 썬루프까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되구요. 이 차량도 풀옵션이죠. 1인 신조 차량이고, 가격은 1730만원, 주행거리 7만키로밖에 안됩니다. 내 차량도 너무 좋네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하이 리무진, 디젤, 무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이구요. 가격은 1790만원, 16년식 18만 5천키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 10월 18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매연은 4%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어, 뒷좌석 도어 한쪽만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이 차량 시트가 베이지 컬러고, 터치시동 스마트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있구요. 전동 시트 있구요. 내비게이션, 빵 카메라, 앞좌석, 뒷좌석, 냉온 컵홀더 있습니다. 천장 TV 도 있구요. 이 차량은 하이 리무진 차량이고, 옵션도 너무 괜찮네요. 일단 냉온 컵홀더 있고, 천장에 TV 있다는 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이 차량은 7인승, 리무진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이구요. 가격은 1710만원, 16년식 14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10월 19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메어는 5% 정도. 뒷좌석 도어 단춘 교환 있구요. 미세누유는 전혀 없고, 전동시트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유보 내비게이션 있구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듀얼 썬루프 있구요.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되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이 차량도 괜찮죠? 가격은 1710만원입니다. 16년식 14만 7천키로.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9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이구요. 가격은 1780만원. 18년식 9만 1000키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0월 18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메어는 2% 정도로 아주 좋네요. 그리고 트렁크리드, 단순교환이 있었습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시트 색상은 베이지 색상. 터치시동 스마트키.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이 차량도 깔끔하고 괜찮네요. 가격은 1780만원에, 주행거리가 9만키로. 너무 좋죠. 10월 18일에 매입된 차량이고,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올류카니발, 1700만원대 차량만 골라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올류카니발, 1800만원대 차량만 골라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